낚시꾼이 보고 한마리를 잡아놔서 보고를 지금 해보았습니다. 강릉들이 일단 보고를 하죠. 강릉이 다 보고를 보고 사는건가 갈매기가 보고를 먹어도 괜찮나 강릉이 아주 좋습니다. 연관계가 없는건 아닌데 북서풍이 아주 좋고 있네요. 남이사 오늘도 87번째 요가를 하러 말포제쿠에 왔습니다. 앞으로 13번만 더 하면 100회를 하게 되네요. 이쪽은 구름이 많은데 서쪽은 구름이 없습니다. 바람이 부는 방향쪽은 날씨가 맑아져 있습니다. 이곳에 비닐이